아이스크림을 주네요 아이스크림을 주네요 이게 진짜 종이 많죠 딱 있고 나는 옥동자야 이제 우리가 실력이 되니까 불로에서 치는걸로 아이스크림을 추구하고 3미터 5미리가 3미리가 됐어 3미리가 됐어 이게 투콧, 쓰리콧 하는 거니까 굿샷 언제 떨어져? 마음을 다해서 부럽다 부담스럽겠다 앞에 잘 친 사람의 잔상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아유 친절한 승섭스 박수 안 쳐요? 너무 가는 게 잘 좋아요 굿샷 아 또 보고 넘어야돼 넘어왔다 딱 말 잘듣는 학생이네 어 말 잘듣는 골프 카메라 올라왔을 텐데 아니 유튜버가 내가 힘들 땐 안그랬는데 이런 기분이구나 아니 유튜버가 카메라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계속 쫓아다니니까 이게 부담스럽다 그니까 연예인들이 엄청 부담스러운거죠 바로 얼굴 앞에다가 카메라 들이대는데 그것도 6대씩 많이 붙잖아 그렇죠 그렇죠 우와 짱이다 장타 아니 나무 어떻게 해? 어머니 나무요? 넘겨야 돼 안돼 그쪽이 아니야 어 오 좋아요 저 있는 쪽으로 오는데요 네 오! 사이좋게 이게 영업골프 접대죠 이게 야 진짜 확실히 푸드라고는 거리가 5,60m 차이 나는구나 다르네 계속 야 corrupt 어렵지 않아요 잘 칠 수 있어요 그냥 야 ики 공이 다절로 오네? 아 오르막도를 딱 겨냥해서 여기서라도 해야돼요 여기서라도 해야돼요 근데 노력해볼게 노력해 나이스 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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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디 왼쪽 아 그구나 살았어 아이고 따라간다 나는 돌아 짧아서 살았어요 아이고 많이 살았다 정점 도네 실수록 굿샷 난 니들과 다른 곳으로 가련다 이러면서 왼쪽으로 저희 다 오른쪽까지 언덕에 굿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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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좋았어요 벙커 넘어가 아하 아하 헐 벙커 턱이에요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아 이게 너무 쉬는 시간이 너무 쉬는 시간이 기니까 체력적으로 되게 힘들어요 지금 여덟 번째 홀인데 한 16홀 정도 친 것 같은 기분이에요 아 진짜 한 후반전 도는 것 같아 기분이 또 지금 그린에 있어서 기다려야 합니다 한참 기다려야 합니다 저희는 아 너무 밀리네요 너무 밀네요 여기는 사실 다시 오고 싶어요 저는 한번 와보고 싶기는 한데 이 분위기면 오고 싶진 않아요 솔직히 그림도 너무 안 좋고 저희는 나는 서울에 살아서 2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어 서울 사는 네 서울여자 공이 지금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매직고새 저거 어떻게 치죠? 어떻게 치죠? 잠깐만 프로님 저기 이상한게 있어요 프로님 저 아까 그 똥샷 아 아 레이업 해야 된대요 오 근데 이거 진짜 치기 어렵겠다 거기 안 걸릴 정도 하여튼 그럼 약간 이렇게 쳐야겠다 그쵸 그 중간에 그냥 그죠? 또 이렇게 네 저 처음 와봤어 아 아 땡 치고 나 이렇게 데이트북 나이스 탈출 나이스 탈출 나이스 탈출 거리는 한 15m 20m 10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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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도 예상입니다 17? 17 17 아 쪘다 온인가? 온은 온이에요 네? 온은 온 제주도 온 CE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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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리나 한번 치러 가시죠. 딱 이래가지고 어? 한번 데리고 와. 선배님 얼굴이에요. 잘생겼잖아. 아니에요. 얼굴이에요.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되지? 골프도 못 치고. 그냥 3시에 이렇게 치죠? 그러니까? 남자끼리? 그래 야구도 했다가 먹방도 했다가 브이로그 찍고 개도 키우고 아 장비도 제가 안쓰고 제가 집 질게요. 아 괜찮다. 인테리어 대표님. 세 친구 해가지고 노총각들 라이프. 야 진짜. 나 옛날에 윤다운 닮았다고 얘기 들었어. 근데 아무도 안 보겠다 야. 아우 너무 잘 갔어요. 너무 잘 갔어요. 156m. 네 맞아요. 아 옛날에는 거울이 내려오는데 뒤집어지더라 수행이잖아. 지금보다 조금만 뒤로 갔어요. 체중을 거기 동방에 있잖아요. 스케타 대식. 아. 아. 그렇게 하면. 너무 써있어요? 체중증이 있어요. 그래서 200살 때 팔이 붙었거든요. 아 진짜. 그러면 지금보다 거리 한 30, 40도 잘한다. 앉으면 아무것도 말 안해주죠. 선생님 잘치잖아요. 선생님 잘치잖아요. 선생님 봐하고 또 보겠네요. 하이팅. 쉽지 않나요? 어. 이런걸 천사해야지. 제대로 5m까지인데. 20cm. 1cm. 퍼팅하셨어요. 저걸로? 아 진짜. 저거 라이브 어려워놨어서. 아우大. 잘 쳤어 역시 한 번 밑에 나오면 두 번째는 잘 쳐요 앞에 아저씨가 계시니까 또 집중하시면 돼요 어이구 안 돼 살았어요 살았어요 아이고 다 간다 잘 간다 야 너 왜 이렇게 멀리 쳤어? 왜 이렇게 멀리 쳤어? 한 300야드씩 치는 것 같아요 좋아요 어어 아주 런이 없네 딱 런만 좀 있었으면 아주 그냥 싹 갖다 붙을 뻔 했네 까비 카트쪽 얘 잠깐 자꾸 저 아줌마들 쪽으로 치더라 어 어필하는 거지 저 여기 있으면 이제 승서비만 없었으면 웬만한 운동 다 해봤는데 골프가 진짜 어렵더라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있으니까 그 말을 못하겠네 제가 얘한테 맨날 하는 소리가 뭐 나는 세상에 태어나도 제일 쉬운 골프 아 재수없어 모든 골퍼들에게 욕먹을만한 그렇게 도대체 뭐가 어려워? 아 이제 골프가 쉽지 양파하기 뭐 이런 거 쉽지 세상에 제일 쉬운 거 아 아 얄밉다 야 나이스 좋아 좋아 난 치 잘 친거야 야 치 잘 치는거 오 역시 한마디로 딱 프로의 레슨 원포인트 레슨 아니 잠깐만 이거였어 야 알아듣잖아 넌 왜 못 알아듣냐 적합하네 의문의 임패 아니 한방에 알아듣는데 못 알아듣냐 넌 한방에 알아듣잖아 야구할때도 맨날 혼나거든요 아 야구도 너무 못해요 얘 그래서 본인이 야구 안하고 캐릭터를 왜 여기서 딱 중앙러프 아 네 아 저기 있네 저기까지 필요 없네 갈대숨을 여기선 치면 안돼요 다 쳐요 근데 공은 받아주세요 아 친절한 그냥 너 해줘도 티로 봐 알겠습니다 진행을 위해서 약간 오른쪽 많이 짧 왜 이렇게 짧지 공포대기 요령이게 잘 편네 그럼요 맛있는 벙커전 아 감사합니다 위원님은 벙커 나이스 아웃 야 하도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적응을 하셨나봐요 나이스 술을 많이 드셨나봅니다 네 술을 많이 드셨나봅니다 술을 많이 드셨나봅니다 너무 쉬워서 자만했습니다 자만은 프로를 무너뜨린다 너무 쉬워서요 식사님 저희⋯ 한글자막 by 이차 아웃 고맙습니다 야외 아웃 우리 아웃 한글자막 by 이차 감사합니다.